안녕하세요. 저는 버벅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버벅입니다. 오늘도 TSC 제3부분 계속 강의할게요. 지난 분은 우리 9분까지 얘기했어요. 그렇죠? 너 매일喝 집에 카페이. 오늘은 우리 10부터 시작할게요. TSC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제3부분 뭐예요? 유창하게 대답해주세요. 빠르게 얘기해주세요. 속도 되게 중요해요. 자연스럽게 얘기해주세요. 너무 어려운 문장 만들지 마세요. 여기서는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순발력은 뭐예요? 듣자마자 바로 대답해야 돼요. 어려운 문장 여기서 나오면 끊기하고 자연스럽지 않나요. 여기서 물어는 문제는 다 일상상화 중에서 인사 같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사 얘기할 때는 엄청 많은 문장 얘기하면 이상해잖아요. 밥 먹었어? 먹었어. 이렇게처럼 간단하게 유창하게 발음 좋게 얘기해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 10부터 시작할게요. 저 오늘 아침부터 배가 너무 아파요. 從 뭐 뭐開始 언제부터 從 뭐 뭐開始 언제부터 시작했다 또 돼요? 어떻게 대답해요? 어떻게 대답해요? 친구한테 얘기하는 경우도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의사이나 친구이나 다 이런 말을 얘기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다 이 말을 사용할 수 있어요. 뭘 먹었어? 설사해요? 약을 먹었어요? 여기서는 전정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테스트 선생님이 들을 때는 너무 정의 없고 그럼 자연스럽지 않나라고 제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의 있게 진짜 친구한테 물어놓은 저런 너 치 러 샤마? 뭘 먹었어요? 보세요. 이거 러 러 러 여기 러 러 왜 마지막 안 넣어요? 치 러 샤마? 러 와 치 러 샤마 뭐가 달라요? 러 동사 뒤에도 나오면 강조요. 강조는 말투예요. 알고 싶어요. 못 먹었어요. 도대체. 이런 말투예요. 이해하시죠? 치 러 샤마? 뭘 먹었어요? 러 도지吗? 아까 이야기했어요. 도지는 뭐예요? 배요. 배 앞에다 러는 오면 설사하다는 뜻이에요. 러 도지. 설사. 러 도지. 러 도지. 러 도지. 러 도지. 이거 러는 동사예요. 이거 러 어떻게 기억해요?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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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놀이 있죠? 이거 기억해주세요. 러 도지는 설사. 오케이, 소사해요 러메, 러마, 똑같아요 여기 러메는 없다는 뜻이 아니고 마에요 여기서 젊어요, 젊어요 러마, 과거형이에요 약을 먹었어요? 러메, 러메, 똑같아요 다시 한 번 오케이, 자기가 십일, 십일 你的智능手机用了多久了? 你的智능手机用了多久了? 智능手机 스마트폰 당신 스마트폰을 얼마나 썼어요? 用了多久 用了 쓰다, 이용하다 多久呢 얼마나 시간 물어는 거에요? 用了多久了, 얼마나 썼어요? 두결러는 아직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쵸? 친구가 당신 핸드폰 보고 아, 이 핸드폰 얼마나 썼어요? 어떻게 대답해요? 我的智능手机用了两年了 智능手机很方便 我离不开它 我的智능手机用了两年了 智능手机很方便 我离不开它 제 스마트폰은 사용한 지 2년 됐어요 스마트폰이 너무 평利해서 스마트폰 없으면 안 돼요 智능手机 스마트폰 智능,智능는 무슨 뜻이에요? 智능 지혜, 능는 능력이에요 智능과 능력 가지고 있는 핸드폰 스마트폰 그래서 나중에 AI 그런 제품들이 다智능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많은 제품들이 다 스마트폰이에요 그쵸? 智능, 시계, 시계 智능,手錶 智능,手錶 그쵸? 还有 그거 뭐야? 토일렛 그거 뭐야? 화장실, 변기 그런 거는智능 얘기할 수 있어요 그쵸? 智능, 마통 사용한 지 2년 됐어요 together 아직도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了 2년了 智능,手錶 스마트폰 얘기할 때는 평利하다 이런 말을 같이 얘기해 주세요 얘기하는 거 없잖아요 그냥 긴 게 좀 유치한 게 나와 주시면 돼요 很方便 평리해요 예시죠? 好,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我的智능,手机 用了 2년了 智능,手机 很方便 我离不开它 12. 你的爱好 是什么? 你的爱好 是什么? 당신, 취미가 뭐예요? 爱好 여기 4성 爱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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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이거 글은 두 개 발음 있어요 삼성 好 4성 好 爱好 취미가 뭐예요? 취미 기쁜조 문제예요 잘 준비해 주세요 제 3부분 나올 수도 있어요 제 4부분에 나올 수도 있어요 아이好 유창 때까지 연습해 주세요 어떻게 대답해요? 我的爱好 是 바山 바山 能 스트레스 를 풀다 야리 야리는 스트레스 야리 환제는 풀다 통사 환제 야리 스트레스 를 풀다 스트레스 풀 수 있고 예능 锻炼身体 예능 锻炼身体 锻炼 신체 신체 신체도 단량 할 수 있습니다 하우 대답해 주세요 내 마음은 바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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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바山 바이 삶 내가 바이 나의 바이 싹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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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 반대말 바로 APPenkängen 그래서 좀 릴땡스 긴장하지 마세요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팡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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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가할 때 많이 얘기하는 말이에요 팡송 릴땡스 긴장하지 마세요 싱칭는 마음이오 마음 팡송 싱칭 마음이 평하다 마음이 풀 수 있다 스트레스 풀다 긴장감 풀다도 돼요 환절, 야리 아까 얘기했어요 환절, 야리는 스트레스 풀다요 이 말은 중요해요 무조건 외우세요 환절, 야리 스트레스도 풀 수 있다 我很喜欢听音乐 听音乐可以放松心情 환절, 야리 또 다시 한번 풀게 아무거나 그렇게 정의 있게 얘기해도 돼요 어쨌든 기계같아 로봇같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자, 이거 20. 니 회수어 와이유吗? 니 회수어 와이유吗? 와이유, 외국어, 외국어, 와이유 후회할 수 있다 니 회수어 와이유吗? 닭신배국어 할 줄 알아요? 할 수 있어, 없어? 후회, 부회 추억 한국어로요계에요 어떻게 해요? 당연,除了英語以外 와이유 y이거 하이니 당연,除了英語以外 와이유 y이거 와이유 y이거 하이니 당연, 당용해요 Of course 당연히 이롱말 시다,好的, 부만니라 당연히 Of course 이롱말 좀 나와보세요 당연해요 除了英语以外 我还会说汉语 除了以外 还 세트 같이 붙어 쓰는 문법이에요 除了 뭐뭐 외에 还 듣는 뜻이에요 뭐뭐 외에 영어 외에 중국어도 할 수 있다 이 말 유창 때까지 외우주세요 除了英语以外 我还会说汉语 除了英语以外 我还会说汉语 除了英语以外 我还会说汉语 잘 기억해 주세요 好 다시 한번 当然 除了英语以外 我还会说汉语 오케이 오늘도 20분까지 강의할게요 여러분 이 자료 필요하면 메일로 보내주세요 TSC 시홍 이미 보던 사람 이미 봤어요 이 시홍 어떤 질문 이해 못해요 아니면 알아듣는데 어떻게 풀는지 어떻게 대답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보고 강의 한 가지 있으면 제가 얘기할게요 오케이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강의사회요 下次再见 拜拜 下次再见 拜拜